그럼 그 지역의 환경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에 대한 문제, 설계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거는 완벽한 이론이라는 건 다 알아요. 전문가들이. 아는데 얘기를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것이 공급이 많이 되면 기존에 재건축 갖고 있는 주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직감이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상반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이론적으로 좋냐. 그런데 가시밭길이 많잖아요. 왜?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한 아까 특별공급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되고 해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면 주택가격 안중에 100%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례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미국의 배터리 파크시티라고 강변에다. 저게 이제 지금 보시면 저 뒤쪽은 저층이고 여기는 고층이잖아요. 이게 다 토지임대부입니다. 저 지역만 높은 데가. 뉴욕 맨하탄 이 뒤쪽에 있는 수변에 매력된 데 공원으로 만들고 기부하고 위치는 주상복합 같이 보여요. 네. 사무실도 있고 주거용도 주거가 만사천 세대. 엄청난 물량이 딱 들어가는데 되게 좋은데 처음에 시작해요. 70년도에 시작을 해서 천천히 개발한 거예요. 천천히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린 말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걸 다 지어서 지금 상태.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비디오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토지임대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여야를 떠나서 좋은 정책은 써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 예쁘잖아요. 저게 지금 토지임대부예요. 저 지역 다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익이 창출이 계속돼요. 왜? 임대료를 받으니까 왜? 저희가 좋아져가지고. 자 그럼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눌러서 비디오인데 좀 볼게요. 이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비디오를 좀 보겠습니다. 눌러주시겠어요? 비디오를 눌러주세요. 링크. 링크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저 유튜브 링크를 좀 눌러주시겠어요?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인 유튜브네. 밑에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돼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왜 클릭을 못해요? 링크를 클릭하면 나온대요. 영상이. 아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아 ppt에서. 그렇죠. 나오죠. 뜨는데. 그러면 저기의 내용이 뭐냐.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걸 한 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땅을 조금씩 산 거예요. 전체 지역을 설계를 해놓고 돈이 이제 모여지 땅을 사잖아요. 나라가. 땅을 좀 사서 거기 먼저 지어서 분양을 해. 토지임대부로 들어오고 차근차근이 기업체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수익이 계속 남아요. 저 지역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뉴욕시에다가 기부 비슷하게 돼요. 돈을 벌어주는 데가 됐어요. 그리고 가격은 더 싸고. 이게 이제 토지임대부의 원칙론이에요. 맞잖아요. 나라에서 해가지고 주택가격 올라가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을 강북에서 좀 창동역이나 뭐 이런 데 지역을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할게요. 기업체도 들어가고 교통 gtx 라인에다 한다고 치면 땅값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샀어. 어떻게 빚을 내더라는지. 용적률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나라에서 저런 사례처럼 싱가폴도 똑같은 데가 많아요. 쫙 올렸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코엑스 있는 지역처럼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해요. 따라가요.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돈을 벗으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 시로 가죠. 개인 견설업자한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기가 용적률이 어떤 빌딩들이 2000%, 3000%를 주고 밑에 또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평균 한 1500% 정도 돼요. 테헤란노가 지금 1500%예요. 테헤란노 가면 쫙 주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저층 주거적이 한 달인데 제가 그럴 때 제가 왜 조금 열변을 통하냐면 너무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그동안 재건축 소유자들, 일가구, 이주택 투기자들, 토건족들 이런 적의 세뇌자다 보니까 토지임대부는 마치 좌파처럼 막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사람은 다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저 같으면 저기 들어갈 것 같은데. 자료 틀어드릴게요. 네. 자료 틀어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 배터리파크 시티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면 PD님 쭉 넘어가세요. 몇 분이에요? 총 몇 분짜리죠? 방송해야 되니까. 1분 30초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제가 설계를 잡고 이렇게 차근차근이 순서대로. 그리고 저 일부 지역은 매립을 하면서 한 거예요. 정층적으로 개발을.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10년, 15년 연구하고 차근차근하고 20 몇 년 동안 만든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이 대통령 연임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자꾸 정권 바꿀 때마다 바꾸니까. 오세훈의 르네상스도 이런 비슷한 걸 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쪽은 너무 토지임대부가 아니라 기존 지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저거 보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용산? 여의도. 국회의 사장이 가면. 박영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이렇게 해서 뒤에 가면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공공토지임대방식. 토지임대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